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수학의 트렌드리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설만 잘 풀면 수학 100점 쌉가능인가 과연? 자,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평가원 시험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자, 평가원! 평가원장님! 문제 좀 만들어주세요. 연습하게! 이럴 수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설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만들면은 그거 이제 사설이겠지? 그치? 평가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문제가 아닌 그런 이제 문제들을 보통 이제 사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엔제의 형태이기도 하고 실모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설만 잘 풀면 수학 100점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좀 구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설만 잘 풀면 수학 100점이 가능 하다! 라는 거하고 사설만 잘 풀면 무조건 수학 100점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수학 100점 맞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사설을 열심히 잘 풀었더니 퍽퍽 풀고 그냥 뭐 학원 다니면서 주는 문제 많이 풀었더니 수학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도 수학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약간 이제 다른 거죠. 그쵸?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왜 누구는 엔제 벅복하고 실무 벅복했는데 점수가 막 오르는데 누구는? 또 그렇게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고 벽에 부딪히는가? 내가 누구야? 이 벽 뚫는 거 전문 강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답한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평가원에서 만드는 그 수능 혹은 뭐 6평, 9평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가원 시험, 수능을 생각을 해보면 평가원은 무조건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과서만 공부를 하면 교과서에 안에 있는 예제들만 열심히 풀고 연습 문제 열심히 풀면은 성적이 오르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4등급, 5등급이다. 이러면은 진짜 교과서만 잘 풀어도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을 문제를 보게 되면 뭔가 되게 생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건 뭐냐면은 이제 교과서의 개념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에는 내용 영역도 있지만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제 행동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추론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 열심히 풀면은 100점 알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과서를 포함하고 있는 기출을 보셔야 되겠죠. 평가원 기출을 보면 다른 기출도 아니고 일단은 평가원 기출 그런데 현재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그 출제가 된 평가원 최신 기출을 보게 되면 이 교과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어떤 구문들 문장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3등급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할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만 진짜 마스터한 데도 1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야. 누구한테는. 그래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공이나 3.5에서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강조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 최신 기출 안에 안 다뤄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게 조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수능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 이것까지는 내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지. 뭐 2등급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뭐 엔젤이라던가 실모라던가 뭐 그냥 얘네들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에 낯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설만 잘 풀면 수학 100점이 쌉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사설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 거 아니야. 물론 뭐 퀄리티가 안 좋은 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뭐 인강 선생님들이 만드는 그런 엔젤이라던가 뭐 이제 메이저 소위 말하는 메이저에서는 얘네들이 다 커버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설이 이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사설이에요. 사설 문제들. 사설에서 뭐 얘네들을 안 다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난이도도 좀 더 어렵게 하고 뭔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짚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풀고 다 마스터를 하면 수능 100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스터가 돼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전체 그 집합을 말하는 거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은 다 풀 수 있지만 모든 사설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물론 모든 사설을 다 푸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 진짜 수학 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실무 3회씩 풀어도 가뿐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막 실무를 몇백 개씩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다 풀 수가 있어. 나도 현역 때 그랬어. 나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던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을 공부를 하는 그거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지. 사설 하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 사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사설 한 개를 선택을 하거나 두 개를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 보면 이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출판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의 강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될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전모의고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 명의 강사가 수백 회의 실전모의고사 진짜 막 N제인데 5만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또 여러분들 다 할 수도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만 커버를 하게 되겠지. 물론 그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사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얘가 뭐 사설 2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설이 있을 수가 있겠지. 실제로는 이런 구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 이거 사설 3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 좋은 거 퀄리티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한다고 한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설 2를 공부를 했을 때 바깥에는 여지파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재나 언제나 실모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뭔가를 좀 빠트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구평을 갔더니 뭔가 또 아! 거기서 안 다뤘던 게 나왔네 하면서 생소하다고 느끼고 틀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확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래 뭐 사설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4도 하고 5도 하고 최대한 많이 하다 보면 웬만한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게 되니까 수는 100점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힘든 이유가 있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할 만큼의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사설 1을 하고 사설 2를 하는 동안에 사설 1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 안 그래?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본 걸 잘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고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하고 예를 하고 예를 하고 하는 동안에 앞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까먹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양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양이 적은 게 좋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폰니처럼 다 빨아들이고 다 암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솔직히 그래. 나도 웬만한 거를 한 번 보면은 잘 안 잊어버려. 물론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잘 기억하는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렸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난주에 수업했던 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를 내가 그냥 깨달은 거지. 그래서 복습을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그래도 계속 잊어버리게 되고 야 왜 그러냐. 니네들 복습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수학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하다, 국어하다, 영어하다, 탐구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당연히 지난주나 2주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 뭐 한 달 안에 뭐 한 달 전에 봤던 실무 있을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 맞았던 문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니? 한 달 전에 봤던 거. 지난주에 봤던 실전모의고사나 엔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다 차곡차곡 기억을 하고 있어? 기억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 대부분은 그래요. 진짜 임팩트 있는 것만 한두 개 정도가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붙기 하듯이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죠. 그게 이제 각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3등급까지 올라가서 막힌 사람도 있고 2등급에 막힌 사람도 있고 1컷에 막힌 사람도 있고 92, 96에 막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벽이 지금 안 뚫리는 거야. 근데 그 벽이 안 뚫리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데 자기가 기본이 부족한 거, 기초가 부족한 것들은 자꾸 반복이 되더라도 틀리고 해설보고 안 것 같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조금만 바꿔서라도 또 틀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뭐 여미배기나 실전모의고사 6평 전에도 선생님이 실전모의고사 만들어 드리고 이번에도 뭐 새로운 문제 여미배기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드리면서 1.5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나도 그거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5 아래 안정적인 2도 아니고 뭐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3, 4등급, 5등급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확실해야 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잡고 나서 이것까지는 일단 진짜 확실하게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 선생님 저 이거 다 풀 줄 알아요 다 외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전 가면 계속 못 푸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개념을 진짜 탄탄하게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용 영역이 있고 행동 영역이 있다 그랬어 행동 영역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행동 영역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말하는 4가지 능력을 말하는 거야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 4가지 평가원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 수업에서 뭐 DB 3.5 같은 거 듣거나 시나리오 듣게 되면은 이거 자세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이거를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키워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안 키워지는 상태에서 얘를 기출을 100번을 돌려가지고 풀이법을 다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능력치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실전에 가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버벅거리거나 추론이 안 돼서 문제 해결력이 부족해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나리오 세우는 훈련도 하는 거고 선생님이 DB 3.5나 DB 딥에서 기출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풀면서 추론 훈련 같은 것들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절대 안 무너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수능까지 절대 안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실제 수능에서 뭐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그 확장이 한꺼번에 빨리 확 벌어지게 되면은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양이 많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인 거는 뭔가 하나만 믿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우와 뺑뺑이 돌렸는데 이거를 출제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서 수능이 딱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냥 기출에 있는 건데도 막 틀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사설만 잘 풀면 수학 100점이 쌉가능인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대신에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들 혹은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들을 다 하면서 걔네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인 건데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현재 능력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오히려 더 놓치게 될 수가 있고 암기해야 될 걸 잊어버릴 수가 있고 행동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서 못 키우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사설이 무조건 좋냐 기출이 무조건 좋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기출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어? 선생님 무조건 기출만 10회독하다 보면은 성적이 오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뭐 기출벅벅 하지 마라 엔제벅벅 하지 마라 이런 유명한 칼럼도 내가 쓰고 했었는데 기출벅벅은 엔제벅벅보다도 더 나쁘다 그냥 기출만 무지성으로 계속 풀고 있는 거는 엔제벅보다 더 나빠 특히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막 30년치 기출 막 뺑뺑이 돌리면서 다 풀고 나 이거 푸는 법 외웠는데 그거는 내신에서나 통하지 수능에서는 절대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기출이냐 엔제냐 뭐 사설이냐 뭐 평가원이냐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뭐가 빵꾸하는지를 찾아야 되고 가장 필수적인 거를 먼저 채워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최대치까지 올라가야 돼 이걸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은 진짜 3등급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2.5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안정 2등급 어떻게 내가 3이 나오냐 그냥 죽어도 3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등급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그게 이제 1.5의 벽인 건데 이제 그 1.5의 벽 이상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훈련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깜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각자의 벽에 맞게 기계공이나 3.5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훈련하시면 되고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 풀고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번 캐스에서는 드라이브윗미 하면서 우리 힐링하는 타임 가졌는데 선생님이 또 야 뭐 좀 이러니까 또 이렇게 풀 죽어서 시무룩 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힘내시고 일단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수업과 캐스에서 만나뵐게요 바이바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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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